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티읒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제가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토마토 타조 타조 버터 버터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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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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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quarter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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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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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sign up 타다, 타다, 타다 토스트, 토스트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트 요트 타조 토마토 토스트 토스트 카트 카트 도토리 도토리 버터 버터 치타 치타 코 코 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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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